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맞춤형 안심종합정책 가동으로 156만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촘촘한 지원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1인 가구의 정책 수요에 대응해 생활안심, 고립안심, 안전안심의 3대 공적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1인 가구 3대 안심지원으로 혼자 살면서 느끼는 불평과 불만, 불안해소를 통해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울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시는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택배함, 안심지키미집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서울시가 질병과 부상으로 입원한 노동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서울형 입원생활비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지원금액은 하루 9만 1,480원으로 입원시 생계가 막막한 노동취약계층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신청 후 지원금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시스템 내 입력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대리운전과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에게 전체 사업비의 20%를 우선 배정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